징검다리! 그렇지! 몇 개 몇 개? 아홉 개! 아홉 개! 잘했어! 아홉 개다!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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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개 아홉 개다! 와 잘했어 오 기록이다 기록 지금 나머지 세 팀이 사실 지금 공황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아 미안합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? 박종현! 예!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? 아홉 개 맞추자 한 개 이상은 통과가 안됩니다 네 아홉 개 맞추자 갑니다 시위! 진짜 빠르게 시작! 이거 때릴 때 제일 아픈 애 때리는 거 어디 골라 때린다니까? 그렇소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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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집중! 파리에 뭐 에펠탑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분위기 같은 걸 뭐라고 하지? 어? 땡랑 18세 랑랑 랑랑 어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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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이렇게 여기가 쭉 나온 사람을 코 주부? 막 아홉 개수 미국의 추석 같은 걸 뭐라 하지? 땡스 기빈 아니 그걸 한국말로 해야지 터키 고기 먹는다 먹는다 추석 감사절 감사절 빼고 추석 감사 좋아 빨리 추석 아우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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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수래 공... 아 뭐지? 공수래... 그 다음에 뭐였지? 뭐지? 분리? 공수래... 공수거 글쎄! 감사합니다! 아니야! UN 사무총장이요! 반기문! 아! 여성께! 히터기가 막 보여! 어떤 거? 저기 오아시스 저쪽에서 한영? 뭐가 이렇게... 라면 앞에 저기... 수승기! 유명한 라면 뭐가 붙지? 유명한 라면? 어 이거 뭐야 이게? 신발! 어이 그게 앞자야! 그 뭐야! 우와! 신기루! 아! 일곱 개! 아 이거... 사자성어인데... 이거 뭐야? 권총! 권자로 시작하는 거야 네 글자 권력! 아니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사자성어 그렇습니다 권성기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현동! 예! 예~! samma 공격! 한 번도 안 됩니다 자 잘라주세요 갑니다 시작 거실에 앉은 의자가 뭐지? 조팔트 그냥 첫 awhile 다시 뜨거워 막 씹다가 떨어져 장현! 시간을 빨려 perlu Philippines complexity 식사 더하기 5는?! 19 앵무새! 잘했어! 세 단시간이에요! 막 따라오는 새! 앵무새! 괜찮아요 괜찮아요 칠색이 때문에 괜찮아요 한 번 노란색 감기 걸렸을 때도 먹는 건데 이렇게 타서 먹으면 달달하고 꿀물! 여기 오렌지같이 생긴 건데 꿀에 막 절여져 있는데 그걸 넣어서 막 돌려서 풀어서 먹는 거야 먹자 맞아, 어머니 몰라, 통과! 통과! 이제 통과하면 안 됩니다 막 가람쥐가 뭐 도토리! 도토리! 빨리빨리! 이렇게 큰 사람이 뭐라고 하지? 거인! 여섯 개! 여섯 개! 막 네모난 건데 빵같이 안 생겼고 그냥 딱딱하게 막 주사위? 여분이 무슨 주사위입니까? 과자같이 생겼어 범빵? 도토리!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가위바위보를 다른 말로 묵지빵 하나 백 오우 아오오오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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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경영이 기대된다. 이혜입니다! 예! 잘했지. 10개입니다, 10개. 경영 화이팅! 10개 맞춘 거 같아요. 저희가 뽑다 보니까 이상한 이미덩하고 이정용 씨가 맨 뒤로 가게 되었어요. 뭔가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닌가.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 잘해야죠, 첫 번째 잘해야죠. 시작! 다이 뭐야, 이거! 게임 같은 거 할 때 머리 때리는 거지. 굳어집 압기. 아니, 아니, 아니. 때리면 소리가 나는 거야. 망치. 근데 망치, 소리 나는 망치. 뿅망치. 그렇지!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이순지 장군 이러고 있잖아. 칼! 칼 참으시죠, 동상!